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금까지 원전 관련 공기업이나 정부 부처 출신이 납품업체에 재취업한 경우는 모두 72명이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로비를 위해 영입한 것은 결코 아니다. 순수 기술 자문으로 모셔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뉴스타파가 만나보니까 한수원 출신 재취업자들은 지금도 한수원 간부 직원들의 조직도를 갖고 있었고 옛 부하 직원들을 자주 만나면서 관련 정보도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생업체들의 경우 고위직 출신 퇴직자를 영입하는 것은 필수라고 합니다. 최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원전 관련 중소업체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원전 사업에 본격 진출하면서 한수원 출신 3명을 영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현재 이 회사의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을 저희 진출하니까 이제 원전을 여기에서 이제 좀 노하우를 잘 아는 사람을 국룰으로 좀 영입을 하자고 해서 초전부터 이렇게 계속 왔어요. 좀 마당하고 사실은 계약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 1년 계약입니다. 근데 이제 1년 좀 지나면서 회사에서 저를 몇 번 이렇게 몇 가지 활용하다 보니까 부사장을 이제 해달라고 저한테 이쪽을 했더라고요. 그는 2011년 한수원에서 퇴직했습니다. 최종 직책은 핵발전소 본부장, 1직급 고위직입니다. 퇴직 당일, 그는 이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그의 집무실에 있는 응접 테이블. 자세히 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조직도가 아닌 한수원 2급 이상 간부들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조직도를 붙여놨습니다. 여기 아직도 이렇게 2급 이상 전화번호를 갖고 계세요? 아, 아니요. 아니, 이걸 한번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관련된 부사 사람도 있잖아요. 한수원을 떠난 지 3년. 그러나 옛 한수원 부하 직원들은 그를 여전히 본부장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분들은 우리 부사장님한테 부사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본부장님이라고 부르시겠네. 아,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대부분이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한수원 직원들을 만나 입찰 등 주요 정보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서로 반면이잖아요. 개인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한숨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기 못하죠. 그래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얼굴 안으로 가서 또 얘기를 낳을 수가 있고 또 얘기하는 거 먹은 중에 더 좋은 정보도 얻을 수도 있고 뭐지요. 뭐 어쩌다니 가끔 소수도 안정하잖아. 야, 뭐하냐. 정신이 나서. 그러면 사전생활을 해달라고 하면 이제 내일 먹은 중에 이제 그런 걸 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전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처럼 원전 관련 공기업과 관료 출신들이 원전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사람은 모두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본부장 등 1직급의 고위 간부직 출신은 49명으로 68%였습니다. 원전 관련 사기업들이 이처럼 고위직 출신들을 주로 영입하는 것은 기술 자문보다는 수주 등 영업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취득한다든가 1급 이상의 차장급 이상 이런 분들은 어떤 기술력보다는 영업활동을 위해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겠죠. 특히 폐쇄적인 원전 산업의 특성상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들의 경우 한수원 퇴직자 영입은 필수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영업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를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업체 측에서는 편의를 봐달라고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금품 제공 등의 비리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친밀감이 없으면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이제 영업활동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현금이 오갈 때도 있고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한수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그러니까 그게 관례라는 관례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참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 관례대로 물품 납품을 하면 고맙다고 인사한 적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나쁜 관례를 쫓아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영업력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영업의 한 부분이다. 잘못된 거죠. 인정합니다.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업무 관련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은 77명에 이릅니다. 영광 발전소 쪽의 직원들한테 일정하게 금품을 제공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납품 계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야 사업 판단을 다 받은 건데 그런 거죠. 그게 영화를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설비, 통호, 건설, 기기, 또 관련된 R&D 거기에 묶여있는 직전이 얼마나 많은지 원산 하나를 더 건설하는 것, 그리고 신용연장을 더 하는 것 그것 속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유관계가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런 강력한 카르텔이죠. 카르텔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피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